해병대 사령부가 고 최상병 유족의 수사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과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자료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방침을 유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에 결재받은 보고서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